세 ETF 세트계에서 주문했습니다 오오 내려오세요 이제 지하철은 방금 포장할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는 11시 15분 히트 쉬어서 보고 시간 맞춰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서 성장 모습도 보여드리고 추억까지 그리고 추억까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저희는 11시 15분 히트 쉬어있어요. 내부에서 만나요. 오래 걸리나요? 다운로드 한다고 하면 되죠? 네. 끝! 끝! 이렇게 되어있어요. 일반 관람 45분짜리, 빠른 관람 25분짜리가 있는데 다 락이 되어있어요. 잠겨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일반 사람들 못들게 해서 얼락을 시켜주면 되고요. 저희는 45분짜리? 네. 다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얼락해서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그럼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했다면 네. 이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해당 45분에 해당하는 됐습니다. 언어는요? 언어는 이제 설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 뭐라? 이거 말고? 뒤로가요? 네. 계정. 입니다. 결혼식. 그렇게 해볼까요? 한국어. 그거 다. 한국어로 처음 들어. 이거 또 다운받아야 되는구나? 그쵸? 네. 한국어로 다운받아야 돼요. 오. 예쁘다. 너무 favorite.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애가 본다면 좀 더 잘 하나도록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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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